Q. 하늘의 선수 오늘 저희가 교복을 입고 네? 가을 소풍을 하려 합니다 Yeah! 이제 자유롭게 저희가 가을 소풍할 장소를 저희들끼리 짜는 건데 지금 너무 고민입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야 돼 밥부터 먹어야 되는데 검색을 해볼게요 난 다 괜찮아 못 먹는 거 말씀해주세요 못 먹는 게 없어 막장도 다 먹지 하이 빅스비 을지로에서 할 것 좀 찾아줘 너 좀 멋있다 설레네 아쉽게도 제가 도울 수 없는 일이네요 더욱 분발할게요 빅스비 분발해 어 저 거기 가고 싶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어 나 좋죠 어디서 좋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날 좀 지낼지 그러면 다른 팀에게 연락을 해 다른 팀은 어디 가나 알아봐 승현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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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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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현이 형 형 파이팅 하세요 승현이 형 올 거야? 왜 그래 저 아침에 갔다 왔는데 승현이 형 승현이 형 일단 알겠어 승현이 형 승현이 형 승현이 형 승현이 형 나쁘지 않은데? 승현이 형 햄버거 영훈이 형 집 갈까요? 어? 진짜 그럴래? 아 네 가서 좀 쉬고 진짜 올래? 네 가서 티비나 보면서 놀고 라면이나 끓여먹고 엄마한테 전화해볼게 어? 여기 거기다 주머니인데 제가 여기 왔는데 거기에 그 묘를 딱 끌어 아 진짜? 네 왔었거든요 좋은 일 했네 꽃도 바꿔드리고 이렇게 하러 왔었어요 오늘 했네 김선영 착하다 유키 유키 보여줘 유키 제가 이때 가서 잠깐 잠시만 솔직히 코너 속에 코너를 만들고 싶은 게 난 케빈이 형한테 영어 배우고 싶어요 진심으로 아 영어? 그럴까요? 보리 있어요! 네? 보리! 보리? 아 강아지? 보리 만나러 가자 보리 있어요 보리 사실 길이 좀 많이 막히네 어쨌든 저희가 왜냐면 갑자기 갑분이 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 인천이 되어버렸어요 바쁘지 않았어 여러분 이렇게 예쁜 구름 보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뭐 해야 되죠?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맞아요 엄마야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엄마 가서 맛있게 먹는 거 찍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따 봐요 안녕 안녕 와 여기가 마치였어요 원래 여기가 마치였어요 원래 아직도 방향이 있네 대동장 예쁜 꽃도 있어 여기 예쁜 꽃 있네 여기 예쁜 꽃 있네 이제 내리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볼까요? 그럴까요? 여러분 제가 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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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예쁜 코스모스랑 지금 사진도 이미 찍었고요 살짝 시골길 같아서 지금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 공기도 너무 맑고 그러니까 공기가 너무 맑아 와우 아 또 영혼이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매 좋은 거 와우와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덕분에 너무나 오늘 환상적인 고기를 먹게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벌써 놀거리도 생겼어요 뱃닭이 뱃닭 밖과 콩룡 냅돔 네 맛있는 고기도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추억도 쌓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콩룡이 형 아버님 다 지적 고치지마 그래서 지금부터 놀거리도 뱉다 먹는 액티비티 또 이렇게 액티비티 어 하게 하셔야 말이 안 나오네 지금 너무 들떠있어 아주 네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좋은 소품입니다 지금 밑반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케빈이 형이 너무 좋아하는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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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먹어보세요 호흡 자 평가를 네 지금 너무 많이 났어요 저도 좀 뭉침이 도기 시작하네요 정말 오늘 하루를 땡 잡았어요 오우 예스 헛니 헛니 눈물이 나옵니다 너무 행복해 이건가? 다행이다 와우 수시 왔어요 수시 오 진짜 오 감자장도 맛있다 맛있다 와우 자 손을 이거는 계량이 이거 너무 맛있어 밖에 짠 비율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응 이것도 바뀌어졌다며 여보세요 고기가 나왔습니다 오우 튀김 먹을 때 아무것도 아니죠 똑같아 생활태도 맛있어 아 생활태도 맛있어 아 아 진짜 좋네 진짜 맛있어 땡 뜨거 뜨거 성원하는 한국경우가 가도 돼요 집에 어 집에 가서 우리 후들 오리를 보러 갑시다 응 이거 아까 말한 특수분인가 봐 국물이 차야 맛있어 뭐야 뜨겁지 않아? 그냥 먹어봐 나야 돼? 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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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불러요 아 수비하셨죠? 너무 왜 불러요 이게 진짜 후 한번 이쁜걸 따봅시다 누가 이쁜걸 땄나 오우 진짜 여기 배 나 배에 배에 처음 따봤어 배나무 처음 봐봐 그러니까 뜯으면 돼요 아 여기서 이게 다 배나무에요 와 다 배구나 흠 큰 거를 누가 더 큰 걸 타나 봅시다 각자 선택해서 오는 거지 하나씩만? 네 하나씩 오 좋습니다 타는 사람 누구? 케빈이 먼저 땁시다 따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뿅 자 꺼내보지 마 꺼내보지 마 자 이제 아 만져보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와서 한번 해봐가지고 원래 바닥이 떨어지는데 무거워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지 좀 살았습니다 어? 살았습니다 이 마이 그거요? 바꾸기 없어요? 아 너무 막났어 하여튼 저기 주위에서 따야되니까 깜짝아 참고로 집 가서 물을 먹을 수 있냐 없냐가 걸려있습니다 물이요? 네 물 안 줄 거예요 왜 갑자기 물을 안 줄 거예요? 선우는 물을 술렁하게 생각하니까요 벌레가 엄청 많아요 자 하나 둘 셋 나갑시다 다시 할래 안돼요 갑시다 나갑시다 배 두 개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일단 이 게임은 제가 이긴 것 같아요 제가 이긴 것 같아요 일단 천 졌어요 일단 까보십시오 저부터 까볼게요 이건 누가 봐도 제가 이긴 게임이라서 근데 내가 내 게 더 이뻐 어? 어? 뭐야? 왜 이렇게 커? 얘 그래도 못생겼어 자 아이고 대박 근데 형 여기가 들어갖고 여기가 좀 더 나왔어요 얘가 더 이뻐요 얘가 좀 더 큰 거 같긴 한데 어? 아닌데? 무게 잡아요 무게 다같이 다같아 저는 멤버들 나눠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갑시다 렛츠고 그러면 영훈이 형 집으로 고고! 형도 다 쓰러지는 말이야. 너무 활발하고 귀엽다. 이번 더플레이 너무 좋았고요. 벌써 오랜만에 집에 와서 좋았고 멤버들과 함께 집에 올 수 있고 성대와 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야스 야스 야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오우. 삶은 공유. twins 창업위 sự 지 конт영 에바이. twins championships 이런 실황의 장영ающ xuWA. ategρε